침대회 침대회 여보세요? 어 나 잘 지내? 어? 오랜만이네? 야 야 맞다! 너 15만원 언제 갚을건데? 아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나 밴드 성공하면 갚을게 어 하여튼 나 새로 녹음한거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? 한번 들어볼까? 대신 욕의 은행 주의 맘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